안녕하세요 우브로티비입니다 오늘의 금손을 찾아라는 고전팩으로 준비했습니다 선앤문 확장팩, 플라즈마 스파크 대 어둠을 밝힌 무지개 두 박스를 준비했구요 시중에 구하기 너무 어려운 카드에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무지개는 HU, 스파크는 YU 그럼 이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스 개봉해주세요 우와~~ 멋지다 우와~~ 와~~ 언두는 밝힌 수술도 엄청 오래돼 이제 개봉! 짱! 아~~ 오 홀로가 없네? 오 처음부터 홀로? 아, 또 부르네 우와~~ 처음부터 홀로나온게? 웬만한거에요? 응 아, 더이상 홀로나온게 나오지 않는다 박스 개봉 어, 나왔어! 어 또 홀로 토 리자드? 홀로 홀로 이거 무적크 홀로자나? 어? 아~~ 아~~ 에덴 쀼이 지금까지 아~~~ 음반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음반 GS! 오! 이거랑 똑같네? 음반 GS! GS 하나 나왔고 아.. 안나왔고 음반! GS! 오! 오! 뭐야? 화이트 큐레모! 오! 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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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넣었나? 오! 파이르! 오! 올해 성 2당! 아! 폴로카드! 엔색이! 이거 티올라! 이거 티? 그런 게임이 있네! 오! 마! 크! 카! 로고! 오! GS! 마스카로고 GS! 다크라이 홀로카드! 다크라이 홀로카드! 스위크 홀로카드! 파이요! 아.. 점수 안나고 시작했어요! 이번 GS 나오니까! 슬퍼니! 그런 GS도 있나봐! 오늘 뽑아보고 싶다! 가자! 가자! 제발! 제라우라 GS 나와! 오! 디아루가! 오! 라프라스! 라프라스! 디아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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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많이 남았다고! 희망이 많아! 광고있어서 안좋아! 이 상이 많아! 광고있어서 안좋아! 엄베! 옹베! 광고있어서 안되네! 이게! 어! 나왔어! 올리비아号! 와! 대박이다! 이런거 안나와! 이거 봤나 와 그래도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네 오 루카리오 홀로카드 오 리올루스랑 세트가 나왔네 오 이거 대박이다 구하기 어려운거 오 치스두 오 치스두 뽑아야지 내가 먹고 오 모래성리당 홀로카드 어 파이어 홀로카드 얘랑 똑같은데 홀로카드 뭐야 오 뭐야 정살 홀로카드 전도 안나오기 시작했는데 오 아 중복카드 아 루카리오 홀로카드 아 나는 왜 GS만 나오는거지 GS가 안나오는거지 마지막 팩 마지막 팩 마지막 한 팩 오 하나 나왔다 게노세이크 GX 아 끝 그래도 이 양이 엘치오는 끝 애플을 정영호 쓴다 이건 정영호 쓴다 이건 정영호 쓴다 내가 쓴다 정영호 쓴다 정영호 쓴다 오 정영호 쓴다 하이퍼볼 하이퍼볼 이건 누가 이겼어 희드로 누리네는 오 희드로 홀로카드 마지막 한 팩 아 GS 나와라 쟤 나와라 안 나왔는데 오 홀로 아 아깝네 끝 오늘의 승자는 와이유 버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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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